방금 그 사람 봤어. 누구? 92년도 사진에 나온 남자. 앞으로 그 사람 4명을 더 죽일 겁니다. 2010년 슈퍼블러드 문이 떴던 거 알아요? 우리 어머니 죽은 거 어떤 연관이 있는 거냐고. 상황이 바뀐다면 너도 나처럼 행동했을 거야. 나들이야! 내가 연구했던 프로그램이랑 비슷한 프로그램이 이 카드 안에 있어요. 박진계만 갖고 있던 카드가 신호를 보내왔어.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적이 있어. 당신 정체가 뭐야? 사랑하는 사람